사실 시민사회계하고 진보정당을 정치적으로 소원했어요. 의제나 정치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정치적으로 소원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진보정치가 갖고 있는 편협함 이런 것들에 크게 맞이하게 저희는 선찰로 한 건데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진보정 대중정당을 천명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광범하게 국민이 소통하고 국민들도 검증받는 용실상관 대한민국을 선정했다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다소 정치적으로 소원했던 시민사회보다 긴밀하게 일상적으로 협력권을 향성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민운동의 정치 세력과 정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정치 발전에는 큰 힘이 들리기 위해서는 합니다. 다만 민주당 쪽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훌륭한 시민사회의 역량들을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통합중고당이 제 발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의제와 정책 중심의 다양한 공조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 같은 연대회에 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포지션은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활동했던 출신들이 많이 간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운동하면서는 균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제에 있어서는 진보 운동을 훨씬 더 많은 연대회 활동을 해온 게 그동안 사실이었고 어떻게 여성들도 보면 대부분 민노당을 기대에 받는 유대관대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 자체를 가진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후에 어떻게 더 현명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